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독다 요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꺼내셨나요? 저는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아,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연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표현은요,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잔식도 해보자 입니다. 자, 이거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확인하러 가실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슈요니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사리츠게 모시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슈요니, 이거는 같이 라든가 함께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라는 말이죠. 외래어 표현은 한국어와 일본어 비슷한 것도 많지만 발음이 은근히 조금씩 다른 것도 많으니깐요. 일본어 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식으로 발음해주세요. 가사리츠게, 이거는 잔식을 꾸미는 것을 가사리츠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르의 의지형 이라는 건데요. 지요 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쓰면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모하자 가 돼요. 오늘 문장은요, 같이 모모하자 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 오늘은 가사리츠게 이지만 다른 말도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으면, 이슈요니 뱅교우시오! 라고 하면 같이 공부하자 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같이 모모하자 라고 권유하고 싶을 때 오늘은 표현 꼭 외우시고 많이 활용해서 써보세요. 네, 자 오늘은 표현 뭐였죠?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잔식하자 일본어 문장 잘 듣고 따라해볼게요. 오늘은 같이 모모하자 라는 권유하는 표현 되었죠. 이나상 이슈니 뱅혼어 뱅교시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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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